그만 좀 쳐 걸어갔어. 아, 아우. 자신감, 아우. 자신감. 카페에 쳐드시겠다면서. 아니, 물 없지. 딱 술 먹었는데 딱. 딱 술 지나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알지, 알지. 편집되는 동주 몸에 안 받는 술을 드셨나 보다 아이 오빠 저는 술만 먹으면 매번 저래요 아 진짜요? 하루를 버리는 스타일이구나 가...뭐... 뭐하러 여기 진짜? 누가 있어 지금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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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최씨 특집이네 아아아 야야야야 어 정말 나도 조리인거야 재밌어? 대박이다. 얼마 드신 거예요? 어제 저의 친구와 매니저 형과 뜨거운 밤을 보낸 뒤에 괴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됐네요. 근데 너 노트북도 안 하면서 여기다 왜 이렇게 해놓는 거야? 미안해, 그거 외면이야. 이것도 외면이야? 야, 이것도 외면이야? 이것도 외면이야? 그만 좀 척 걸어. 약간 sitä, 괴로운. 멕추를 재밌게 하네. 재미있네. 재밌게 재미있네. 아뇨. 와던가 넌 근데 스트레스의 원인이야. 시원hart아. 너무 행복해요.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즐거워요. 이를 때나. 그리고 반응이 일단 재밌잖아요. 너무 리액션이 좋으니까 제가 더 그렇게 하는 거 같아. 야 이거 어떻게 해? 피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? 아 자동이였네. 아니 이거 무슨 맛인지 너 바닐라야. 그거 싫었어. 디카페인이야. 디카페인이 좋아. 그럼 커피를 왜 먹냐 그러면. 내 맘이야. 아니 그걸로 택도 없다고. 아 택도 없어? 사운드가 절대 안 비네. 뭐 들어? 이걸로 왜 택이 없어? 난 조금 에스프레소처럼 먹고 싶어. 아니 그렇게 안 나와. 이게 에스프레소처럼 나오고 이건 많이 나온다는 거야. 캡슐이 이렇게. 아 그럼 이걸로 없어야지. 디카페인 쳐드시겠다면서요? 아니 뭘 없이 이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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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내가 이상한 거야? 되게 좋아? 얼마나 아이색하게 해지. 야 안내하iesz? 한글자막 by 한효정